왜 그러세요? 아, 아니야. 아무것도. 왜 그러세요? 아, 아니야. 아무것도. 왜 그러세요? 아, 아니야. 아무것도. 뭐 잃어버리셨어요? 뭐 잃어버리셨어요? 뭐 잃어버리셨어요? 오늘은 그냥 집에 들어가세요. 오늘은 그냥 집에 들어가세요. 오늘은 그냥 집에 들어가세요. 오늘은 그냥 집에 들어가세요. 여기 한턴 여자애 아직 출근 안 했나? 좀 늦나 본데요? 걔 핸드폰 번호 불러봐. 아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핸드폰 번호 아는 사람 없어? 아무도 몰라 몰라 몰라? 나한테 돈 보냈나? 알았어. 저 부장님 잠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한테 5천을 먹였다고? 네. 나한테 5천을 먹였다고? 네. 나한테 5천을 먹였다고? 계좌 확인은 된다? 계좌 확인은 된다? 계좌 확인은 된다? 어제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로 받으셨다고? 그럼 CCTV 확인하고 와. 어제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로 받으셨다고? 그럼 CCTV 확인하고 와. 어제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로 받으셨다고? 그럼 CCTV 확인하고 와. 예. 지금 확인 중입니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확인 중입니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확인 중입니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가서 가시죠. 가시죠. 잠시 가서 가시죠. 가시죠. 잠시 가서 가시죠. 가시죠.